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은 남편이랑 건우를 채워놓고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저희 이제 건우를 남편 씌우거든요 채우면서 같이 잠들어버린거야 내가 어제 그저께 엔더폰 케이스 만드는 것도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자는 남편한테 장난을 좀 착각합니다 안들리네 코를 열심히 고르고 있어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헤어컨을 23도로 틀어버렸는데 너무 추운가봐요 지는 입을 열었다 지한테 다 덮어놓고 건우는 지금 입을 열었다 건우는 하고 지는 지한테 입을 열었다 아기도 열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자 무게가 굉장히 밝아서 엄청 힘내요 진짜 조심해야되죠 일단 얼굴을 검사하자 오이 이뻐 이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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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지금 얼굴이 제대로 정면으로 놓이는게 아니라서 낙서를 하는게 쉽지가 않은거 같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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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닦살을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라이너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안 깨는 것 같은데, 다행히는. 자, 이번엔 얼굴로 가보겠습니다. 그래도 요즘 우리 기철이가 비법물을 다니고 있어서 최대한 여드름이 많이 없는 쪽으로 제대로 없는 쪽에다 닦살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 존재가 여드름이 나도 하지? 척선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없으니깐 제가 눈도 좀 깨워줘야겠어요. 여기 차이가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이 좀 보여주고 눈을 좀 끼워줘야지. 뒤뜰임, 뒤뜰임. 그냥 뭔가 작은 망 podría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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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중심에 데려가 보고 여기가 너무 밝아서 제가 조금만 무리를 해도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그냥 나왔어요. 낙서를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이쪽이 바탕화면이거든요. 건 사진. 이거를 제가 바꿔놓겠습니다. 겁나 민망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너무 더 수위가 세면 안 되니까 비키니 정도 좋을 것 같아. 섹시한 비키니. 오 약간 이런 거 좋고.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. 엉덩이가 다 드러난 뒷모습을.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딱 볼 거야. 일어놓고 내일 또 영상을 찍자고 해놓고. 근데 만약에 내일 또 잠이 들면 내일은 또 다른 사진으로 바꿔야겠어. 기철이가 그리고 원래 뭘 좀 귀찮아 해가지고 이런 걸 잘 안 바꾸거든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사진 며칠 갈 거예요. 내가 진짜 방송이라서 이 정도 수위로 했지. 만약에 방송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났어. 네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화면. 반응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지 말고 사진을 보여줄 거야. 빨리는 Ledwell이. 이즈에게 영상 왜 찍어? 이즈에게 영상 왜 찍어? 이즈에게 영상 왜 찍어? 이즈에게 영상 왜 찍어. 여보가 일어나서.. 섹시하게 촬영해야지. 영상 촬영해야지. 영상 촬영해야지. 이즈에게 졸리니까 그냥 차 오늘은. 이즈에게 이미 하고 있잖아. 아개가 일어나서.. 자야지 내일 출근할려면 아니야 일어나야돼 뭐 일어나? 포브케이스 찍어야 돼 몇시야? 시간 봐봐 여보가 이거 왜이래? 뭐야 그게? 응? 뭐야? 이거 뭐야? 여보 그런 취향이야? 어? 여보 치향이 왜이래? 이게 왜이래? 내꺼 맞나? 여보 다 꺼놨네 난 못 꺼놨어 여보 그런 취향이야? 이게 누구야? 내가 알아? 왜 좋아해?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? 어이가 없어서 웃는거야 알겠다 몰래카메라 같은 거구나 무슨 몰래카메라야? 왜? 예뻐서 말하자 아이씨 말하자 왜 이렇게 알았지? 왜 이렇게 알았지?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